이제 오늘도 열 가지 주제를 다루 고 오늘은 여섯 가지 주제는 시사 문제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주제는 의로 사퇴 문제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브리핑 해드리게 되면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조국당 대표가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거의 공식화했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들은 지금 다 피위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윤 정권을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내용을 공식화한 부분들이 오늘 많은 신문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저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씨하고 조국 씨와 같은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들을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차마 너무 이제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 밖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2월 초창기에 의료사태를 주도할 때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대중들 앞에 나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 그리고 이제 한 의과대학 교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초기 한 100억 내외의 예산 정도를 확보했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한 3주에 4주 정도 안에 제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별했는데 지금 벌써 재정지출이 한 2조 정도를 넘었었고 그리고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상당히 당황한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게 한 의과대학 교수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수령 고전 상태도 보면 이제 현장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경영자가 등한이 하게 되면 는 망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본인이 오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윤 대통령 문제뿐만 아니고 의로사태를 포함해 가지고 세상 살면서 확실히 골로 가는 방법 확실히 망하는 방법 그걸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동전의 이면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살아남는 법 그걸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모든 신문들에서 다루는 것이 아마 국가 한 기관에서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 성향이 다르게 되면 개론이라는 게 힘들다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부에서 다루고 2부에서는 제가 이제 7월 31일부터 이제 소위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조금 내보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이 또 나가면 현장의 내과 개원이라든지 언급센터에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현장 리포트를 보내주셔 가지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 손을 잘 씻고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공중파는 하나도 지금 다루지 않는데 채널A가 이제 다루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1부 유튜브 방송 그리고 이제 채널A가 코로나 변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 좀 의외인 것은 과거의 전례를 미뤄보게 되면 이 정도로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르면 정부가 질병청이나 중대재해본부 같은 것을 가동시켜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좀 독려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이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니까 아무튼 간에 잘 이렇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확산되면은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부가 할지 이제 지켜보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료현장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렇게 가을턴에 대규모 모집을 하거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또 추가 모집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원래 예산통이었으니까 박민수 씨도 공부를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현장에서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소아청소년과의 한 대학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송을 어제 제가 접했는데 그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생각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경시하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 정부가 의료계획을 하는 것은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치들을 의과대학생들의 유급을 막아야 되니까 f학점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기별 유급제가 아니고 학년별 유급제니 여러 가지를 도입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 지금 3천 명 유급생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3천 명 더하기 2천 5백 명이니까 7천 5백 명이 한꺼번에 의대 교육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백약 무효인 겁니다. 백약 무효.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수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저도 이 문제를 조기에 종식되면 다루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드린로는 안 그 I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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